내 짐벌에 놀랄 준비 됐나?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어요 형이 한 손 알려줄 수 있는데 숙박하게 둘러면서 아기가 한 손 알려줄 수 있는데 하고 있어 와 와아 야 정말 더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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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내가 또 키가 180cm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내가 또 큰일 나거든요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 안 찍고 있었어 어 설레 어우 간만에 아 좋네 휴가 아닌 휴가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은데 와 날씨가 딱이네 아 딱 그렇게 좀 열정 뿜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다 그치 가자 여긴데 혹시 길끌에 돌아다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 데리고 그냥 하나씩 박에 입히 잡았는데 계속 다 맞췄어요 형 이제 그만 찍어요 그만 찍으세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도 되게 사실 지금은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있으면 무언가가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저 사람들은 아니 피곤한 건 피곤한 건 맞잖아 아티스트님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배우고 너무 재밌었고 할게요 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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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미소 아티스트님 아닌데 와 은수님 안 맞추는데 이거? 영상통화를 해봅시다 이제 오, 릴러드 릴러드 와, 화질 진짜 좋다 다시 한 번 다시 볼게요 아, 이거 완전 이거 화질이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유선대, 소호, 하나만 더 Will you grow with me? 아, 잠깐만요! 아, 28,000원 왜? 뭐? 오케이, 이제 이제 가고는 지도 않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ill you grow with me? 그거 완전 평화но? 괜찮아요. 괜찮아. 네, 퍼드.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충만해도 해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면 손을 안 주시고요. 네, 파김치. 위에 달걀후라이. 사이즈는 만두. 군만두. 그다음에 알 때문에 김치. 이렇게 아그작해서 면 싸서 가는 거 그냥. 그냥 가야 되겠다는. 아니, 아니, 아니. 위험졌네. 여기 옆에서 너무 졌나? 여기. 안 나갔죠, 하면 앵글에 들어가. 위험 못 한다고? 아, 다시 할게요. 야. 아아. 아아. 산나. 미쳐가는 것 같다. 난 미쳤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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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